가죽 칼라를 곁들인 실크 크롭트 재킷과 여유로운 실루엣의 심플 크롭트 팬츠 셋업으로 디자이너 특유의 정교한 테일러링과 감각이 살아있는 시크한 미니멀 팬츠 수트를 제안했다. 절제된 디테일의 뿌띠 재킷이 매력적이다. 허리선의 드로 스트링으로 볼륨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굴곡의 페미닌 실루엣을 연출한 20대의 순수하고 발랄한 라이의 뮤즈를 그려냈다. 기하학적인 패턴과 레이스 패널로 강한 개성을 부여한 레드 액센트 칼라의 톱에는 플라워 모티브를 가미한 기하학적인 프린트의 A라인 미니스커트를 매치해 싱그럽고 순수한 동시에 화려한 여성미까지 느껴지는 데이웨어를 소개했다. 화려한 색감이 매력적이다. 순백의 컬러로 제안한 세즌 감각의 롱 팬츠에는 옐로와 핑크, 스칼렛 등 다양한 컬러의 믹스가 매력적인 기하학 프린트에 시폰 소재 슬리브리스 롱 셔츠 드레스를 매치해 세련된 여성미를 강조하며 피날레를 맞이했다. 특히 미니멀한 아이템 구성을 더욱 세련되게 부각시키는 화려한 패턴과 허리를 강조해 한껏 여성스러움을 발산한 벨트 셔츠의 구성이 인상 깊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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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nd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